저기 어려운 게 아닌가? 엄청 어려운 게 아닌가? 엄청 어려운데죠? 댓글마다 오는 거 같은데 어디보다 더 어렵대요 그라큰 형보다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지지 않아서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이 장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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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네. 10% 11% 12% 아 경치는 엄청 드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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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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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... 어... 곰 찾았다! 찾았다!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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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으로 내버릴 수 있구나 따로... 아씨 난 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야 이야 반갑다 반갑다 악습 아 드디어 이거 보다니 내 헬멧 쓰고 있어 흐흐흐 엉마른데 아 그름의 떡이네 못먹다니 잘 있어라 다음에 또 올게 토마치제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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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좀 덥네요. 내일하고 내일모레 다 비온대요. 큰 건 저건가. 왜 혼자요? 일행이 없어요? 네, 저는 그냥 혼자 다녀요. 혼자라니까 배창파라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춘천 전철 타고 왔어요? 저기 가평역까지 와서 가평역부터 왔어요. 이렇게 돌아왔어요? 모르겠어요.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온 거예요. 여기. 여기로 해서 넘어가면 가평역 나와. 네, 가평에서 이리로 쭉 내려왔어요. 내려왔다 다시 가는 거예요? 어디지? 도마치제? 저도 거기 처음 가보는데 지금 이제 한번 가보려고요. 여기로 그냥 쭉 가면 되나요? 이리 가서 광덕리로 가야 돼요. 광덕리? 광덕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. 아, 그래요? 여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. 산도 깊고, 자연도 좋고 그래서. 우리 얼마나 좋은지 손을 못 담아요. 우리 금을 먹고 살아요. 아, 그래요? 땅 속으로 이렇게 해서. 아, 지하수 드시는구나. 네. 이리 해서 서창리로 해서 광덕리로 가야 돼요. 도마치 갈래요. 아, 그래요? 한번 가보죠, 뭐. 네. 아유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어제 잠을. 거의 다 잘 잤었어요. 충분히 잤었어야 되겠네. 뭐. 풀을 안으로 가야 되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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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PM은 64, 65 심박수 153 아 가평역까지 41km 남은 와 진짜 땀나왔네 와 이거 끝이 어딘지 모르고 올라가니까 이거 미치겠구나 어우 아 지중력 떨어졌다 아 처음으로 오마치제 해발 600m 아니 해발말고 얼마나 더 가야 끝나냐고 아이고 어 다 왔다 다 왔다 아 무정차 성공 아 무정차 성공 아 안돼 아 안돼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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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화학단이라고 했나? 지금 나 대회 갔다 온 것 같아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